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상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골로서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돈, 종이쪼각에 불과할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보이는 그 돈이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탐심으로 역사합니다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돈이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돈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디모드의 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성도들 안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돈을 탐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려면 여러분 안에 돈에 대한 탐심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세 안에 탐심 때문에 소금기둥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탐심을 품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리에서 끊어뜨린 죽어 나갔습니다 탐심은 정말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가 아직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 아닌지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acuerdo 예수님을 깊은 가지러 wyb рассказ